자, 갑니다. 쉬운 거 주세요. 신조어 퀴즈입니다. 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신조어 퀴즈. 누물보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물보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물보? 네, 누물보요? 네, 누물보요. 누물보? 누물보. 누물보? 아, 몰라. 나, 나, 나. 아, 알잖아. 나도 몰라. 자, 이거는 막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한다거든요. 우린 미쳤어. 우린 미쳤어. 누워서 물건을 보자. 우와. 우와.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누구보다. 누구보다. 물을. 물을? 보아라. 너무 아무 말이다.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눈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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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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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린 미쳤어. 누가 물을 보았느냐? 누가 물을 보았느냐? 아닙니다. 누가 물을 보았느냐 아니에요. 자. 땡땡.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누구. 누구. 물어보실. 물어보실. 아! 물. 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 분으로 끝나요. 마지막이 분으로 끝나요. 아!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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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쳤어. 돼요? 아, 쟤님 말해야 되죠? 얘기하세요. 아, 쟤님. 아, 쟤님 말해야 되죠? 2주 UNCLE 많잖아요. 아, 기수도 많잖아요. 아이. 작아 없어요, 얘기하세요. 누구, 우린 미쳤어. 누구 물감 보신 분? 하하하! 하하! 오오오! 오오오! 아! 우린 미쳤어! 누구 물어보신 분! 누구 물어보신 분! 오오! 아! 누구 물어보신 분? 눈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